안녕하세요 조원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닉의 기다리다 라는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좀 달라요. 스탠다드 튜닝을 하게 되면 연주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쉽게 하기 위해서 튜닝을 바꿨습니다. 맨 처음에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 미라리 솔시미에서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미라리 솔시미 6번줄을 음을 풀어서 C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5번줄은 A에서 G로 그러니까 한음을 낮추시는 거에요.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2번줄 같은 경우도 C에서 R로 바꿔줍니다. 1번줄은 E에서 R로 풀어주는 거에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더 튜닝을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줄을 풀었기 때문에 튜닝이 나갔을 확률이 높아요. 웬만하면 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다시 여러번 해주면 좋은데 그냥 한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려야라는 이 곡 템포 같은 경우에는 한 79 정도 되구요. 그리고 튜닝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연주가 쉬워질 겁니다. 굉장히 쉬워질 거에요. 그리고 마디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에요. 마디 순서대로 하시면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오른손 잘 나갈 거구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 처음에 첫번째 마디 3,4번 손가락 1번 손가락으로 1,2,3,4번 손가락이에요. 1,2,3,4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만 바꿔주는 거에요. 그 상태에서 다 떼시고 얘네 두개는 붙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때 이 손가락이 뻗기 이렇게 하면은 뻗기 어렵구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안쪽으로 많이 돌리시면 1번 손가락이 이렇게 쫙쫙 벌어져요. 팔꿈치만 안으로 나오시면 쫙쫙 벌어집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편하고요. 그냥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거에요. 그리고 치는 도중에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두 번 반복 그쵸?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마디 요거 하나 그대로 잡고 계시고 다시 한 번 더 여섯 번째 마디 그쵸? 풀링업 하셔도 되고 그냥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섯 번째 마디까지 했구요. 일곱 번째 마디 일삼 번 손가락으로 4호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에는 2,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Cb 두개 잡아주시고 풀링업 하셔도 됩니다. 3번 손가락으로 11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는 1,3,4 손가락으로 9,4,4 이때 슬라이딩은 2번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되요 열 번째 마디 이 상태 그대로 잡고 활용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얘랑 얘만 추가로 잡아주시면 되요 다 떼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잡아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열 두 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브라토 넣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세 번째 마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에서 열 두 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다시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다시 다섯 번째로 마디 갔다가 5,6,7,8,9 번째 마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열 세 번째 마디로 넘어가시면 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때 90 잡는 게 나오죠 2번,3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으로 끌어주시고 6 잡으시고 이 상태에 풀링 오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던 거 해주신 다음에 열 다섯 번째 마디 17 3번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되요 17 멀리 갔다고 이런 거 새끼손가락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3번 손가락으로 편하게 갑니다 컷이 안 돼 있어도 3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으로 다시 1,3번 그 다음에 10플렛 팔에 새끼손가락 하나만씩 2플렛 잡아주시면 되요 이렇게 해주시고 열여섯 번째 마디 17 하나만 당겨주시고 3번 1번 이렇게 90 잡아주시고 헤머링 합치면 이렇게 해주시고 열일곱 번째 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그대로 7로 이동해 주시고 2번 손가락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해주시고 글리산도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글리산도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여덟 번째 마디 맨 끝부분 이 부분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열아홉 번째 마디 똑같네요 그 다음에 20번째 마디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째 마디 1,2,3 손가락으로 1,2,3 손가락으로 1,3,6번 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만 떼어주시고 베이스 5번 줄 1,2,3 손가락으로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2번째 마디까지가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23번째 마디부터는 다음 시간에 2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 같은 경우는 1강 올려지고 하루 정도 지나면 바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2강은 회원 전용이니까 채널 가입해 주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강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